백진희씨, 그리고 이 드라마가 다음 웹툰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우리 이거 많이 보셨죠, 여러분? 짜잔! 짜잔! 아니, 죽어도 좋아 웹툰, 다음에서 연재됐던 죽어도 좋아 웹툰인데요. 이거 보시면 지금 백진희씨랑 너무 닮았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머리도 이번에 커트를 하신 거예요? 네, 웹툰을 보고 최대한 비슷한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패넬을 좀 가져가 볼까 싶은데요. 이렇게 가져오면 많이 닮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와! 많이 닮았나요? 닮았나요? 닮았나요?